봄투데이 비바 마드리드의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입니다. 색상은 핑크색상이고요. 케이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소재는 고급스러운 인조가죽 소재이시고요. 결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투톤 컬러로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시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거치 기능이 있으신데요. 홈으로 3단계 거치 기능이 있으십니다. 안쪽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스크래치를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고 커버를 덮으시면 슬립 모드가 작동해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막아주십니다. 홈들이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으십니다. 반쪽은 바로 한글자막 by 한효정